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7일 일요일 방송입니다 2018년 5월에 타개한 LG그룹의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여러가지 유산 가운데 하나가 LG생활건강을 맡고 있는 차성용 부회장을 구원투수로 임명해서 그를 정격 배치한 일일 것입니다 1985년도 미국의 PNG에 입사해서 한국 PNG 사장을 역임하고 2001년도에 혜태재가 사장을 맡아서 혜태재가 정상화에 기여하고 2005년부터 LG생활건강을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차성용 부회장입니다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LG그룹의 임원들 사이에 그는 초창기에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를 향한 시세움이 그리고 또 험담들이 많았지만 마침내 2012년도에 돌아가신 구본무 전 회장이 그를 부회장으로 성진시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그가 성과로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LG생활건강의 성과입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신뢰, 믿음직스러움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미금직스러운 제품이란 이미지가 고객들로 하여금 LG생활건강에 대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수침체에 따라서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대개 두자리 숫자의 영업성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고 매출도 정체 내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LG생활건강에 관목할 만한 성과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성용 부회장이 있기는 LG생활건강의 경영성적표는 놀라울 정도고 분기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에 발표된 LG생활건강의 성적표는 내수침체와 장기불황의 와중에서 거둔 선전이라서 더욱더 인상적입니다 3분기 매출은 1조 9,649억 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1%가 늘었습니다 영업익은 3,118억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4%가 늘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숫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거치지 않고 이 회사, 다시하면 LG생활건강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성용 부회장이 취임한 뒤에 14년간 매출액은 7배 영업익은 20배, 14년간 시가총액은 4,287억 원에서 19조 7천억이라는 46배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경영자 한 사람의 성과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만 어쨌든 경영자가 회사를 맡아서 14년 만에 시가총액을 46배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경이로운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리더는 성과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숫자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경영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경영자는 경제성장률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차성용 부회장은 신화창조의 주인공이다 주역이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정상화시키는 데 빨군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매수합병은 바로 2007년부터 시작됩니다 2007년 10월에 호주 코카콜라의 아마틸사로부터 코카콜라 음료를 인수해서 2007년 또 74억 원 영업적자를 2008년 또 단박에 378억 원의 흑자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외에 2009년 10월에 다이아몬드 샛물 인수 11월에 더 페이스 잡시 인수 등으로 20여 개의 기업을 인수했으나 대부분 경영 정상화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완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키는 능력이란 것은 우선 인수 기업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해당 기업의 문제 해결책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화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직원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서 모두 차성용 부회장이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태 한양대 맹혜교수가 차성용 부회장의 리더십을 분석해서 지필한 그로잉업이라는 그런 책에서는 홍성태 교수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절감, 소통을 통한 스피드 경영, 다각화 등이 바로 LG 생활 건강의 성공 비결이자 차성용 리더십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성용 부회장은 조직 경영의 기본에 대단히 충실한 경영자입니다 부임 초기부터 그런 조직의 심플리케이션 다시 이야기하면 단순화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회의도 단순하자, 직업도 단순하자 복잡한 직업을 세 단계로 축소했습니다 단순화한다는 이야기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료주의가 제거되고 바로 스피드 경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철저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직업에 관계없이 신선한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부회장 방을 노크해서 만나서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극대화 됐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승용 부회장의 성공의 요체를 어떻게 파악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수평 커뮤니케이션, 직업의 단순화, 불필요한 회의의 제거,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 시킨다는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창조 역량을 극대화 함으로써 만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천 명이 할 수 있고 백 명이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탈바꿈시킨 것이 그 과정의 수많은 히트작의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책이 등장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56개월 연속해서 성장률을 기록하는 바로 비결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성과가 나온 것은 공정한 평가를 거친 다음에 고성과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조직에 날개를 달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차 부회장은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현명한 경영자가 만드는 신화는 한 사람이 조직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조직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라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삶의 그리고 경영 현장의 대상에 냉혹한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